그는 말한다 땡기면 하는 것이라구 30% 나올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?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나는거지 아깝이요 하하하하하 아 21% 30% 나오면 어떡하냐 진지하게 설마 나오면 어떡하냐? 아쉽고요 30% 나오면 어떡하냐 어휴 기대감 장난아니야 30%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 30% 나오면 어떡하냐 30% 나오면 어떡하냐 와 공 빼고 다 나오네 30% 나오면 어떡하냐 30% 나오면 어떡하냐 30% 나오면 어떡하냐 어...어어어... 나팬트... 잘 넘었어... 아 이렇게 바이퍼스 백업을 해줍니다 아 힘 9% 대신에 크리로 바꾸고 이제 봉으로 바꿔주는거지 그러면 4039에 129 크리9까지 아 좋았습니다